네, 아무래도 저희 쟤랑 로꼬는 지금 거의 한 2년 가까이 계속 같이 음악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일 말고도 같이 그냥 영화도 보기도 하고 맨날 같이 밥도 먹고 이래가지고 아 그럼 어떻게 보내줘요? 아 그냥 우리 여유지 영화들이랑 되게 자주 같이 있어가지고 케미는 당연히 좋고요 아무래도 의견이 안 맞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둘 다 약간 조금 뭐 그러지 약간 마음이 넓어가지고 약간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여태까지 막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맞아 아닌 것 같아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저랑 하면서 와 로꼬씨 진짜야? 맞아요? 네 저희는 거의 프로듀서진들 중에 가장 가까운 사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? 네 그래서 아 왜 그러이? 저기 로꼬씨 우리도 친해요 아하하하하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잘 맞았고 거의 안 맞는 부분은 거의 없어가지고 정말 잘 맞는다 네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